숙소 숙소? 집에 가자 네, 여러분 이제 튜닝티비 시작 네, 네, 이제 시작이에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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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안녕 갈게요 조용히 해 점점 뒤에 들어가야 돼 너무 어려워 마지막 숙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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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야 그건 좋아 봐봐 민쇠 이러면 죽겠냐 너 언니 그래도 아버지 스페링이 B O U M 이잖아 너 그럼 밝히면 돼 한자가 어떡해 여러분 이건 누구냐 이건 누구냐 Back in the game Back in the game 아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너는 누구냐 Back in the game 아 어 초점을 못 잡아 이불이 이불이 아니네 아주 화나게 비치는 민지네 민지해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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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화나게 비치는 오늘 여기다 민지해봐 안녕 안녕 My life to my room 룸? 룸이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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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otate 아 룸이냐 무엇千 모르니 음밑 로마그래 어디이냐 또정 아무도 없는 숙소에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직수 ust 기다려봐요 뭐야? 아주 모든 곳에 다 카메라를 설치하시고 아 정말 나중에 세린이가 여유를 쉽게 들어올텐데 말이죠 놀라지 않을까 먼저 문자를 해야겠어요 놀라지 말라고 아 안녕하세요 여기는 제 방입니다 방 참 이쁘네 방 구경 시켜드릴게요 초점 자동 자 얘 바로 아이고 아이고 뚜둥 하나의 방 짜잔 짜잔 아오 아공주의 방 공주의 방 여기 예쁜 제품들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산답니다 제가 공주 이거는 팬분이 만들어준 내 인형 그리고 아이고 내 사진 이거 내가 다 만든거에요 토끼 토끼 안녕 아이고 개똥이 와 찍은 사진 우리 멤버들과 찍은 사진 와야지 펜디 사진 오 탐탐한 사진도 있고 참 이쁘게 살죠 홍보부장 제껍니다 여기는 여기 바로 여기가 이제 화장대죠 메이크업을 하는 곳인데 정말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앉아서 메이크업을 받는 곳이에요 저거는 중국팬들이 보내준 선물인데 참 아름답죠 참 아유 정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내 화장실이 바로 여기 있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켜져있으면 내가 화장실을 몇 번을 가는지 뭐 이런거 다 다 다 공개되는건가요? 죄송하지만 저도 여자이고 제 개인적인 어떤 화장실 생활을 하고싶기 때문에 이걸 꺼야겠어요 아 어떡하지 키가 작아지고 잠시 오 죄송합니다 웰컴 투 마이 룸 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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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룸 룸 소물들어온 책장 늘 가지고 있는 이 책장 방 앞에 카메라가 없어 자 좋은 조명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좋은 조명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야 왜 방 문이 잠겨있어 아니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서 안그러 열어봐 열리나? 아 열리네 여깃는데? 아 일부러 잠가왔어 와.. 머리가 좋네.. 왜!!! 몰라요? 못 와가지고.. 거기.. 여기 못 들어가게 하는가.. 내 방을 내 방을.. 내가 쓰리빨리! 뭐.. 심지어 죽물 땡겨났어.. 어.. 저 안에 누가 있어? 들렸어? 똑똑했지? 뭐야? 이거 신발 떨어진 소리도 아니야 야 나 무서워 오지마 무서워 왜 여기로 공개하게 하려고 지금? 싫은데 야 뭐해 왜? 연탐 연탐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이게 안 열리는 게 말이 돼? 아니 이쪽 방으로 들어가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아 나 무서워서 못 봤을까? 왜 무서워 왜 무서워 언니 방인데 나 화낼 거야 나 화낼 거야 설마 뭐가 있겠어 아니면 내가 저걸 때려드릴게요 소리를 꽥 질러요 뭐가 있으면 잠시만요 웃긴 없는데 문이 왜 안 열려 어머 웃긴다 가만있어 봐봐 문이 그냥 열렸었던 거야? 근데 내가 이걸 이루고 있었어? 오마이갓 완전 바보구만 여러분 저도 모르게 지도세도 모르게 지금 모든 걸 공개하고 말았어요 아이씨 알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조금 조금씩 공개하려 그랬는데 아무튼 여러분 저희가 놀러웠습니다 지금 어떻게 나오나요? 어떻게 나오나요? 어떻게 나오나요? 지금 좀 괜히 괜히 쫄아 괜히 쫄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도 모르게 지도세도 모르게 지도 모르게 저의 방을 공개합니다 아늑하고 아늑하고 아늑한 아늑한 방 웃긴다 참 상큼했던 2년 전의 모습이죠 어머 이래 상큼했던 지금은 좀 지금은 좀 지금은 좀 지금은 좀 상큼하진 않네요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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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좀 피곤하네 쫄아 깜깜 아유 마음의 아이씨 흥 раз 그 참 근데 클라완 이 너무 추워 자 여기가 어떤 점 가볼까요? 안녕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겠네 열봐 안 돼 딱 냉장고에다 조준을 해놓으셨구만 내가 봐 여기 내가 이걸 딱 열면 어디 잘 안 보여 볼 수 있도록 해놓으신거죠? 이게 여기에 아 저도 작전이 있죠 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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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카메라가 많아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카메라가 너무 많잖아 꺼버리겠어 네 영화를 보다 보니 새벽 3시 이제 잠이 들 시간이지요 탐탐이와 저는 그럼 푹 자고 내일 일어나서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굿밤 뿅 펭귄 갈게 잠에. 잠이 드는 이 시간 졸린이군요 펭귄아 너도 인사렬 이제 그만 자야해요 다음에 또 만납시다 우리